화이자 물어볼게 있어요 너 이름이 뭐야? 화이 화이자 다녀왔습니다 아빠한테 전화하지 그랬어 왜 힘들게 걸어와 에잇 오늘도 고생했네 오는 길에 별일 없었지? 네 아빠 오늘 수고했다 네 아버지 죽여 그 사람 사람 눈이 아니야 이렇게 계속 키울 수는 없어 아이는 우리하고 달라 저 못할 것 같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너는 아빠들이랑 다르다고? 너무 깨끗하다고? 죽여 쏴 쏴 쏴 사실대로 말해줘요 그 아이가 누군지 아이 처음부터 그러려고 데려간거지 총안 내려놔 말리지 않았어요 니 기억 속엔 우리밖에 없잖아 니 기억 속엔 우리밖에 없잖아 니 기억 속엔 우리밖에 없잖아 아빤 다 알고 있었죠 왜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랬냐고 아빠들이 다 괴물들인데 너도 괴물이 돼야지 아빠들 왜 절 키우신거에요? 아빠들 아이에게 감사합니다.